내 이름은 정다올. 너희들 시골에 왜 트럭이 있는지 알아? 짐을 싣기 위해서라고? 틀렸어. 시골에 트럭이 있는 이유는 바로 나 같은 초대형견이 파라솔 대신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야. 나 같은 초대형견은 이런 준네 큰 트럭 정도는 돼야지 더위를 피할 수 있어. 그러니 너희도 귀농을 하게 된다면 꼭 트럭부터 사도록 해. 우리 초대형견에 비해 너희 인간은 조그만하지만 그래도 여름에 시원하게 햇빛을 피할 수 있을 테니깐. 이런 꿀팁을 전해줄 수 있다니 참 뿌듯한 하루구만.